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어 다반지 4줄 정도 짝 보기가 제일 편해 보이네요 대상격격 제목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칠점하기에 상당히 좋아요 신청권 필요성 정목인 청구권 아주 그냥 목차나 전체적인 구도가 상당히 보기 좋게 잘 썼어요 자 뭐 검토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일부 거부처분 있는 걸로 본다 판례처럼 여기서는 이제 조문을 좀 써주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쉽게 보면 전문계 청구를 할 때 청구서에 공개 방법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내용을 좀 더 써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이런 전문계 방법에 관해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문이나 판례를 추가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언구적격 그렇죠 판례 위주로만 써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기타 소독요건 소액도 뭐 별도로 목차를 잡고 쓰기도 하는데 배점에 맞게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소액 이 부분도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를 적어주면 좋겠어요 지금 쟁점의 정리를 한 4줄 정도씩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보기 좋아 보입니다 처음인 분들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심판법상 권리구지 했을 때 우리 시험에 나왔던 심판법의 가장 어려운 질문 스타일입니다 자 뭐 취소 심판과 의무행 심판 가능하다는 거 가구제 뭐 보충성 논의가 좀 나아 줘야 겠고 보충성 때문에 안된다 실외성업보수단 거부처분일 때 거부처분 취소 제기를 때 의무행 심판 제기 했을 때 나눠서 잘 쓰고 있어요 준비가 잘 돼 있네요 특히 50조 2랑 단서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50조 2 행정심판에서 간접감제 규정이 입법화된 그 계기가 이 사건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쓰면서 교수들이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50조 2랑 단서에 해당될 때 그럴 때 강제하는 조치가 없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문형 개정법에 50조 2위 위원회 간접감제 신청이 입법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 자 공포의 법적 성지 권력적 사실행의인지 이건 좀 주의를 요합니다 명단 공표를 새로운 실효성 합법수단으로 봐서 학자들은 대부분 권력적 사실행의로 봐요 새로운 실효성 합법수단이니까 그렇지만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권력적 사실행의인지로 이제 들어가기에는 판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를 요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주의를 요하고 판례를 정확히 써줘야 돼요 이거는 잠깐 볼까요 판례는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공표는 통제하고 단순한 사실행 결과의 실효 목적으로 행정책을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명론을 공포하는 행위로서 권력적 사실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자 최근 판례를 써주세요 판례는 최근에 병영의무 규피자에 대한 명단 공표 공포 결정 자체 공개 결정 자체를 처분으로 받던 판례를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최신 판례로 좀 대체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학자들의 기준에 놓은 논의 권력적 사실행으로 받던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이제 기존의 논의를 써줬는데 최근에 나온 리딩 판례에 맞게 좀 써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이 부분은 좀 수정을 요합니다 협의 소위 공표가 계속 중일 때는 계속성이 있는 행위니까 그때는 다툴 이익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보통은요 1차 결정과 2차 결정 최종 처분이 있을 때는 물론 판례편에 의하면 보다 실효적인 뭐 이런 편이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중간 결정은 최종 처분이 나오면 소멸한 걸로 봐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소멸이니까 소원사실에서 소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최종 처분을 다투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다 뭐 이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실효적으로 이제 많이 썼어요 교수님 예시다만 처럼 소멸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최종 처분이 나오면 중간 처분은 소멸한 걸로 보죠 우리가 단계적 행정 결정에서 한번 배웠잖아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들여쓰기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딱 예술적으로 잘 맞췄네요 어 보기 편하게 사는 경우 쓰고 자 신청권 특정 공개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는지 판례는 판례가 눈에 잘 떼야 되요 기타 소송 요구는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포속을 잘하고 있어요 어 너무 빡빡하지 않게 좀 여기 정도부터 시작하면 되겠고 쟁송수단 가구제 쭉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순한 기상 이긴 하니까 어떤 쟁점이 있다기보다는 조문의 논리적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쟁송수단 가구제 그리고 만약에 인용제결이 나왔을 때 재처분의무가 몇 조에서 인정되는지 그리고 재처분의무를 불행할 때 직접적 실효성학보수단 간접적 실효성학보수단 이건 그냥 암기하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한 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간접강제 직접처분 이거 안 쓰면 이 부분은 좀 안 돼요 이거는 꼭 정리가 필요합니다 과학사 명락원표인지 뭐 이걸 써주는 건 괜찮아요 의의 써주고 포섭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 처분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위주로 좀 많이 써주세요 어 여기서는 판례를 정확히 써줘야 되요 판례 판례를 너무 적게 썼어요 판례를 보강해야 됩니다 리딩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낸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써줘야 되요 처분 개념에 맞게 포섭하는 건 좋은데 판례에서 논의가 됐던 것들 개별 통보가 없는 것은 본안 문제이다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본안에서 고려할 문제다 이런 내용도 써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명랑 공표 즉 공표 공개 공개 결정 자치의 처분성을 인정했다는 판례를 정확히 써줘야 돼요 이 부분이 지금 둘 다 좀 부실하게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협의 수익도 판례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협의 수익의 일반 논의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면 중간 결정은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나면 중간 처분을 소멸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최종 처분을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인 거죠 소원 사실에서 이미 소멸했다 또는 보다 실효적 이쪽으로 포스호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뭐 소변경 이것도 이건 괜찮아요 단계적 행정결정에서 한번 나왔었죠 이런 경우에는 최종 처분으로의 소변경이 어 필요할 수 있어요 왜요 소송 자료의 활용 가능성 소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소송 경제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소변경을 언급해 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소재기 접합성 이제 번호를 붙이는 스타일로 쓰고 있고 신청권 필요성 특정 공개 방법을 요구할 이렇게 키워드가 잘 지금 보여야 돼요 잘 쓰고 있습니다 원구적격 사실은 우리 판례에서는 거부처분일 때 원구적격을 특별히 논의하지 않는 것은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은요 원구적격을 인정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신청한 자에게 거부처분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원구적격이 인정돼서 별로 논의 안 하는 거예요 판례가 소액 관련해서 정보공개가 나오면 대상적격 위주로 논의를 하더라도 원구적격과 협의 소액에 관련한 판례는 꼭 써줘야 됩니다 판례는 꼭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가구제 수단, 쟁송수단 좀 나눠서 써야 돼요 쟁송수단, 가구제 이 부분 그렇죠 30조 집행정지, 31조 가차분을 일단 논의는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정보공개의 특수성이 있는 거죠 한 번 공개가 되어버리면 불안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구가 불안 판단을 받을 필요 없이 가구제 자체로 종국적 만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보충성 논란인데 그런 것들 좀 정확히 써 줬으면 좋겠어요 인용재에 대한 실효성 확보수단 이거 좋습니다 조문 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음행 시판도 마찬가지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간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이렇게 좀 나눠서 짜임새 있게 미리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조금 부족해 보여요 다들 다음 명란 공표인지 의에 맞게 포섭해 주는 건 좋습니다 처분성 인정 여부인데 판례를 정확히 써 줘야 돼요 병영의 의무 기피자에 대한 명란 공표는 명란 공표 공개 결정을 처분으로 받고 개별 통보를 해 주는 건 보람 판단에 대한 문제다 일단 키워드 현출은 좋았습니다 종례 논의까지 언급을 해 주면 좋겠어요 판례 같은 경우는 마치 일반 처분인 것처럼 공개 결정 자체의 처분성을 인정했고 공표 행위는 공개 결정의 처분에 집행 행위로서의 사실 행위로 이론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적어주면 더 좋은 답안제가 되겠죠 자 협의 소액 내용이네요 협의 소액에서 문제가 되는 건 1차 결정과 최종 결정이 나왔을 때 1차 결정을 다툴 필요 이익이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사안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자세히 써는 게 좋아요 보통은 중간 처분을 소멸하게 되겠죠 그리고 병영의 의무 기피자 명란 공표에 관련된 판례 키워드를 좀 적어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가까운 시일에 최종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중간 결정은 행정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부 행위에 중간 결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별도로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성도 적어진다고 판례가 설치했어요 선생님 나눠줬던 그 판례에 볼드 처리 되가지고 키워드가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읽어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돈 논의보다는 그렇게 1차 결정과 최종 결정에 대한 어떤 논리 분석 판례에 따른 논리 분석 이런 게 더 중요한 답안지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일반돈 같은 거 별로 읽고 싶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한 분석 이런 게 좋은 답안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자 이것으로 복도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